리석과 흑자헬스는 fbi가 레드필을 여성혐오담론으로 규정했다면서 이것을 레드필 비판의 근거로 써먹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fbi가 레드필을 여성혐오담론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위키에서 인용한 뉴욕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fbi가 레드필을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와 파시즘과 연결시켰습니다. fbi가 왜 레드필과 반유대주의를 연결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으로 알려진 마크 저커버그와 빌게이츠를 베타메일이라고 깎아내린 것을 두고 반유대주의라고 본 걸까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fbi가 레드필을 그런 식으로 규정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당장 드는 느낌만 말하자면 fbi가 상당히 뛰래 보입니다. 리섭과 흑자헬스는 미국 정부에 소속된 fbi에게 최종 심판자의 자격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나라의 정부에 속하는 조직이기만 하면 무조건 옳다고 리섭과 흑자헬스가 믿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컨대 한국 정부에 소속된 여성가족부가 무조건 옳다고 믿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 정부는 믿지 못하겠지만 미국 정부는 무조건 믿겠다는 건가요? 리섭이 그런 입장을 취한다고 해도 저는 그리 놀라지 않을 겁니다. 성족이 들고서 설치고 다니는 태극기 부대를 떠올리게 하는 작자니까요? 그런데 흑자헬스가 미국 정부를 그렇게도 신뢰한다면 그건 좀 의외입니다. 너도 미국 정부라면 무조건 추종하는 새끼였냐? 한국 정부는 개또라이 페미니즘에 존나 오염되었지만 미국 정부는 하나도 오염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냐? 툭하면 여성 혐오라는 딱지를 붙여대는 못된 버릇이 한국 정부에는 있고 미국 정부에는 없다고 생각하냐? 리섭아 흑자헬스야 FBI를 그만 좀 빨아대라. FBI 꽁 또 헐겄다. 사람 죽이고 다닌 새끼들 몇 명이 레드필 추종자라고? 그래서 레드필이 혐오 담론이라고? 아마 걔들은 진화심리학 추종자이기도 할걸. 레드필 이론가인 롤로 토마시가 진화심리학을 수도 없이 써먹었으니까? 사람 죽인 새끼들이 진화심리학 좋다고 꼴값 떨면 진화심리학도 여성혐오 담론이 되는 거냐? 리섭아 흑자헬스야 니들 진화심리학 좋아한다고 했잖아. 진화심리학이 미국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니들은 모르니?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진화심리학이 창조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니까 지랄이고 페미니스트들은 진화심리학이 여성혐오를 부추긴다고 지랄이고 과학자라는 새끼들은 진화심리학이 사이비과학이라고 지랄이라고 한국에서 진화심리학 가는 꼴값 논리들이 다들 미국에서 수입되었다고 보면 된다고 나는 미국이 온갖 측면에서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 하지만 온갖 측면에서 쓰레기 같은 나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해 니들이 미국을 존나 빨아 제끼고 싶다면 미국 사회, 미국 문화, 미국 정부, 미국 군대가 하는 일이라면 거의 무조건 옳다고 선언을 해보든가 그럴 생각이 아니면 도대체 왜 FBI를 그렇게 존나 빨아 대는지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그냥 레드필이 미우니까 FBI가 레드필을 깠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쟁점 한정으로 FBI를 존나 빨아 대는 거냐 그건 너무나도 용찬우스러운 너무나도 장민서스러운 꼴값 아니냐